VTG 옥규 선생님과 함께하는 음악 부한받기연규 선생님과 함께하시고 있는데요 함께하고있죠 네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신거 맞죠? 네 영원도 우리가 함께하고있는거 맞죠? 네 나는 잠깐 증가갔던 줄 알고 그냥 폭탄에 영원도 던진줄 알았어요 그니까 워낙 사거리가 긴게 아니니까 오전쯤 될걸요 아마 아 화면에 나오는거는 이제 그 아 읽어보시면 또 네 단언컨데 8머니는 가장 완벽한 다음에 뭔가요? 에잇 그런거 몰라도 되요 완벽한 여자 완벽한 소녀입니다 아~~ 뭐 알겠습니다 음~~ 완벽한 소녀에요 쌀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아 오늘 생일인데 그 선물이 뭐가 왔냐면은 오늘 안그래도 애들이 굉장히 직원들 기대하면서 어 오늘 뭐 누사 생일이면 육포랑 이런 맛있는 과자 같은 거 있지 않겠냐 먹을거랑 케익이랑 점심 먹지 말까요? 말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첫 선물이 쌀 쌀 쌀 10kg 저거 저거 어 저거 저거 그 다음은? 그 다음 고기 생삼겹살하고 생갈빗살이 왔어 저희 일단 냉동시에 넣었거든요 비싼거만 딱딱 그리고 만화책 진격이 거의 근데 무성의 뭔지 알아? 주문했는데 1,2권이 도착 안했대 3권부터 했어요 다행히 제가 본거라서 참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의 마감임박이라는 뜻이죠 저희가 또 팔던 건 마저 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둘이 팔았고 네 옆에 선생님은 영혼을 영혼이 약간 나가있었거든요 여기 약간 이렇게 제가 만약에 하이라이트 편집을 다시 하게 된다면은 선생님 머리 위에 어허허허허허 그 말하자면 영혼이 있다고 윗박도 귀여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도 와서 어떻게 괜히 묻어가면 안 되죠 아 묻어가려고 했어? 아 묻어가려고 했어? 아 묻어가려고 했어?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안 되지 세상은 이렇게 호락호락한게 아니에요 선생님 아직 그 세상을 잘 모르는 얼마나 세상이 혼나는지 모르는 10대 선생님에게 먹고 사는게 신기하니라? 선생님 이거 팔으면 다 팔 수 있어 네 내가 다 넣고 할 수 있는데 그치 여기서 뭔가 파는걸 경험하면 다른 데 어디가서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인생 무조건 성공해 아 세이지맨도 누구봐서 성공할 수 있어 아니지 세이지맨이 아니여 근데 여기서 이것만 판다면 뭐라도 성공할 수 있다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하다못해 솔랭에서 자기가 똥 다 싼 다음에 아 양은 파면 되지 그니까 그게 된다고 그니까 그니까 지금 보시고 계신 바로 이 너무 너무 귀여운 네 애니팡 젠슨 스피커 이게 지금 이 시간대 천 죄송합니다 19,600원이 12,800원 네 엄청난 세일이에요 인숙이가 제일 귀엽네요 어떻게 들어가서 볼까요?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화면 돌려주시면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띠용 오신 다음에 커뮤니티에 방송 게시판 제가 잠깐 또 이거 말씀 안 드릴 수 없거든요 덩링아웃 아 여기가 아 왜 눌러 아 기가 막혀 오늘은 이거보이는 시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궁금하시면 다음번에 반갑다 제군들 불수용소의 소장 자 강피 소장님이 누가 또 왜이래 아무튼 그렇다면 네네네 큰게 웃는게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아 네네네네 자 보시면 상품 안내 일주일 영상 다 고지가 되어있구요 말씀 드렸듯이 정확히 이 언니 오른쪽도 구멍 박수 사심이 나와서 아 지금 사심이 나와서 네 여기에 굉장히 자세한 모든 설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12V에서 소방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음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좋고 큰데도 불구하고 네 소리가 찢어지지 않는다는 안 찢어지죠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싸구노 스피커 피시방에 있는 그 싸구노 스피커들은 볼륨이 오류가 찢어지거든요 그렇죠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윤승이 윤승이랑 오끼우 토끼네요 네 토끼입니다 아 그런거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지금 내가 오끼라고 했다고 지금 별도로 여기 학교 아니에요 긴장해서 언제 시키냐 이러고 있어 이런거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귀하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남자도 좋아하는데 표가 안되는거에요 여러분도 이런거를 가지고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네 제가 한번 시험삼아서 노래를 더 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민승이가 어 어 어 아이고 어 대충 반조금 안되게 볼륨을 켜놓은게 이정도 볼륨이 되겠네요 정말 조그맣게 해놨어요 음 그리고 한번만 맥스까지 키워볼게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귀갱이 좀 아 아 너무 커가지고 끝까지 못킬거 같아요 너무 커서 이게 귀가 좀 위험할거 같네요 이런 이렇게 작은 스피커지만 볼륨이 어디까지도 올라간다는거 그렇죠 네 게다가 이렇게 무한 증식이 되기 때문에 음 친구들과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커플로 아 죄송합니다 아 야 아이임 죄송해요 이 얘기지 물어봐야지 아 그니까 넌 있잖아 아 네 네 저 말구요 그렇습니다 네 저 말구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거구요 네 보시다시피 그런거죠 무한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귀엽죠 여기 보면 어 이렇게 병아리 병아리 세트끼리 할 수 있는 이 구멍이 하나 딱 귀엽죠 꼽아주시면 된다는거 아주 안타깝니다 네 그렇죠 충전 여기 아래쪽에 있는 USB잭을 이용해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네 잭은 이쪽을 쓰구요 으흠 다 연결해 볼게요 아 이게 저 이게 정말 너무 귀여워요 어 잠시만요 이걸 이렇게 오 고양이랑 돼지랑 아 고양이 아니죠 병아리 오 너무 귀여워요 이거 소리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좀 낮춘 상태에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요한건 찢어지지가 않는다는거에요 아 아 아 아 신나는데요 아 예 베베 디스앤베이스트리 예 아오 아보스타 아 예 무라씨 팀 신나는거래요 그렇습니다 음 음 꼭 같은 종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거죠 네 주부로 연결이 가능하다는거 일단 고향도 귀엽고 휴대성도 좋고 게다가 지금 중요한거는 세일폭이 엄청하다는거에요 6천원 6천원 이거 제 줄줄이야 줄줄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머 아 안전해 주워주워하네 이거 안전해 안해 떨어지지 않아 그니까 안 떨어져요 이거 마리멀 나오고 쿠멀 나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좀 매고사이 풍타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놓고 네 잠깐 소리 줄일게요 음 음 자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3부기 때문에 네 회의를 하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시간 남았습니다 그렇죠 할인법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타이밍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미 한번 했던 상품이에요 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시 해달라고 먼저 했었던 상품이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때 늦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딜레이가 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음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통해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오늘 제대로 지대로 파는거죠 그냥 먼저 시킬까요 네 뭘요 긴장하고 있어 아 회의님 이제 별거 힘든 바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옆에 드리브 트시고 뀨 한번 해주시면 돼요 같은 피자식이시면서 귀엽게 뀨 이거 하나면 또 수많은 여심이 균형 흔들리거든요 제가 드러드릴까요 아니 여심보다는 게이들이 아 뀨 한번 해주세요 뀨 뀨 아 뭐해요 영어튀고 있잖아 뀨 뀨 뀨 뀨 네 됐어요 아 이것들은 괜찮았어 네 이게 아 이런 말이 좀 그런데 괴롭히는 맛이 있네 그치 아 예 혹시 학교 다니면 애들 좀 괴롭히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 아 아니에요 네 네 네 내 성격이면 한마디 정확히 잡고 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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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진짜요 딴가 올라도 채가 100 올라가는건 진짜 큰거 같은데 내가 엄청 좋다니까요 이게 아 지금 놀리는 맛이있어 아니 아니니까 아 너도 놀린거야 지금? 아 난 지금 뭐야 라고 썼잖아 선생님이 말하는데 아닌게 어딨어 아 나 롤마켓 그 도란쉴드 세일 이런걸 생각했지 당황한거봐 진짜 좋다고요 아이 좋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요 알겠습니다 아 1타 상품데 낙가속 왔어 아유 나 그래요 영양스타 왔어 오우 영양스타트 잘봐요 이렇게 도란 앞에 더블을 짤짤이 하잖아요 1레벨트에요 피가 저절로 찬단말이예요 물량 없이도 아잇잇잇잇 너 마음 뒤톨세요 믿었어요 와 좋아할 수 짤인데 개사기하냐 이거 완전 좋아요 근데 완전 사기잖아 이거 딜그왕봐 아 완전 나는 만피거든 어 피했어 어 피했어 피했어 맞추고 어 맞아 어 일방적인 딜그왕 왜 되겠어요 도란실때니까 되겠지 그렇구나 아 꿀이야 이거 아이템이 그냥 아 이거 노프가 어디해야되겠는데 노프해야되 어이구 아 이거 맞아맞아요 맞으세요 금방차요 진짜 금방차요 트롤의 재생력 갖고있어요 트롤의 재생력 또 야스사냥기로 특화가 돼있고 에에에에에에에에 충작치고 부도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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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트롤가 용기하고 또 떼낼 수가 없는데 아에에에에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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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왠지 리신이 갱킹올거같아요 그래서 사려야돼 아니 근데 툭탈수도 있겠다 에에에에에 두라수지니까 하핳 아 탑이 라인이 완전 그래요 지금 아 우리가 죽었어 와 와 쏜킬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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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여워 스킬 Q 네 Q 4레벨 때 W 찍으면 되요 4레벨 어 2 안 찍어요? 아 네 2요 어 어 아파 어 괜찮다 나와 왜 안먹었다 괜찮아요 이득이요 우리 도란실드니까 도란실드에요 우리는 도란실드기 때문에 피가 금방 차거든요 미ц한걸 봐 Everyday 아 아아 이יי 이거는 이거는 스페이스에요 이거를 아이템을 떠나서 제가 실수한거네요 도란실드가 잘못한거 없어 학생을 잘못해서 내가 도란실드에 어울리는남 HARF 되지 못한거야 미안해 더 좋은미드에 만납기 바랄게 어!! 아.... WARANA 이거는 이거는 아이템을 떠나서 제가 실수 한 거네요 아 도란신에 잘못한 건 없어 그가 допworld마 sven 내가 도란신에 어울리는 남자 되고 못한 거야 네 미ğğğğğğ häufig 도란신 놓으실 만할게 아... 찰로 olması 가一點 Peace to date 괜찮아요 우린 도랑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랑칭은 무고하잖아 우리 도랑칭은 잘못이 없어 아 그럼 와 진짜 힘들 것 같다 일단 어 이야 먹었어 먹었어 어 어 아깝다 아깝다 어 스킨이 하이눈트팩을 쓰네요 네 이게 진짜 완전 반지나 잘 안쓰던 스킨인데 이게 아 그래요? 응 잘 안쓰던 스킨은 이상하게 그 와드칭을 마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라인전이 완전 힘들어서 와드를 좀 소극적으로 가야해요 와드를 소극적으로? 네 진짜 딥스키 가면 오히려 제가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아 밖에다가 죽는 경우가 나오니까? 네네네 너무 강해요 미안해 어 복경이 사났어요 이러면 진짜 힘들어져요 제가 하지만 우리 도랑칭 응 맞아맞아 맞아맞아 무섭다 어 5레벨이구나 깜짝이야 6레벨 된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그래서 CS는 비슷하게 먹었어요 탈론 투패랑 다 뜨다 다 저 영야먹었잖아요 네 이득이에요 이거 지금 아 근데 너무 세다 탈론 멀리서 퀴파밍 잘해야돼요 퀴파밍? 얘가 스킬 빠지면 스킬 좀 써주지 탈론 스킬 빠질때까지 들어간건 오바다 네 원거리에서 서주자면서 진짜 스킬을 안써줘 스킬 스키 알고 vielen 이러면 제 마나가 다 떨어즌단 말이예요 잘하네요 탈론이 잘하네요 네 왠지 이거 먹으면 6레벨енить west 아 arrive 야 아니에요 센슬 라인이 오고있어요 거기서 Q로 파밍하면 돼요 한 번에 3개 1타 더 피 하나 못먹었네 남채워 죽어 자르반이 뒤에서 봐주긴 한.. 어 여행끝났다 덤벼 아 안될거같아요 너무 쎄다 너무 쎄 네 로밍뿐이에요 진짜 이제 정말 로밍뿐이야 카밍이랑 비슷하게 했어요 이거 완전 똑같아요 영역때문에 음 이 정도면 위드기 위드기임 어 실스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다 먹었어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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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타메세는 ob 멈칩했는데 심지어 aconteceu 네 그거죠 난 뒤 aph 적대기 있다 오오 개 대포 놓쳤어요 아 대포 못 먹었어요 쟤? 네 쟤 대포 못 먹었어요 방금 아아 어떻게인데? 이런걸로 조금씩 조금씩 이득을 챙겨야죠 아이유 먹을 수 있어요 아어어어 야아 이득이여 약 40골 이렇게 봤어요 지금 야 이게 우리 불안체임이야 아 그니까 내가 이걸 몰랐네 진짜 그치 찾은거 봐요 아 글러를 안전하고 될까? 응 다시 땡기는데 저 blockchain 어 차익이 완전 시원하다 다시 땡겨 탈론이 오..... 오오 씨가 씨엣 묶으려고 들어왔네 아 요놈용어 씨엣먹으려고 들어왔네 제가 못 먹었어 아이유 요놈용어 아니 Jong Porque 오오오 오 카이팅 모드 네 이거. 일부러 불로 cast 어 들어왔어 어떡하지? 아 아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아 이게 진짜 꿀이에요 지금 약간 어떤 이미지냐면요 인벤토리가 할아버지 쌈지 주섬주섬 인벤트 채워야겠다 아 아 아 이거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미니언 아 많은데 아 내 미니언들 아 아 바텀 가야되요 아 바텀 가야되요? 정말 로빈이 뿐이야 이거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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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땡기고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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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왔다 통과 아 잘갔어 오케 야 그렇게 된다 으에요 진짜 의지의 힘이네요 윙 밑에 쏘키 당한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에 쏘키 당했다고 하는데 아 채팅하면 열어가네 오케이 이때 와드를 박을 수 있어 아 보통 이제 이쪽에 박는거 선호하시는건데 계속 상황이 좀 그렇지가 않아서 근데 적탈은 라이예요 저 이제 완전히 죽겠는데요 죽겠다 아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네 저건 싸우냐 싸웠어 싸우지 왜그래 공둑이도 있는데 저런거 싸우면 어떡해 아 이건 저 온콩 날수도 있겠는데요 아 진짜 어떻하냐 이거 여기서 카드던 데서 터링해요 아 마다 많이 빠진 파밍이잖아요 그래서 여능을 산거에요 아 introduced that to me 어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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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런거 갈려 저런거 갈려 아 갈려 아 갈려 어 어 아 탈로나 탈로나 넘넘넘넘넘 아 밀타고 빌리겠다 이거 아 나 소나 여기있다 아 이거 밀타고 탈로나 어디갔어 어 퀸시의 춘이 있네요 아 다이브 할 것 같기도 한데 다이브하면 어 얘네 용문 안가네 어어 어어 왔다 오 좋아좋아 이야아 어이구좀 멋있는데요 각도가 중요한거 아니야 각도가 중요한줄 알았어 애가 등과 그 사이 밀비만 짜리인데 아 크게 맞췄어 야아 기거보소 방금은 좀 멋있었네요 오 리신이다 아 쏘쏘어 아 진짜 아 으흐흐흐흐 너무하네 너무하지 너무한다 진짜 아 이제 밀명적 때문에 빠른 라인복지를 CS 챙겨서 큰알되는 거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으우업 오오우 아여기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에서 눈 깔 기신이거 내려가여 어이구 맞네. 공공으로 봤어 도망쳐! 도망쳐! 아 일로 스페이스만 안 내는데 물어 봤어! 퓨터스는 안되는데 와 레드봉아! 오오! 빨간 적이다! 핏빛 빨간! 오케이 살렸어 베이만 크면 돼요 지금 지금 유라에 위드수 있는 건 벨이거든요 아이 베이만 크면 다 죽이지 베이만 끄네 베이만 드라이지끈니야 드립뿐니야 베이만 뿐이야 마지막으로 못가 이게 진짜 괜찮아요 이런것 찜이야? 선생님 AP가 올라가지 않냐고 어어어 하나die 개불이 왔어 우와 이상해 아 제발 나 진짜 완전 트롤이네 아 진짜 아 이거 뭐 다 죄송? ㄷ, ㅈ, ㅅ이 뭐예요? 음..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품먹겠는데? 이 정도면? 사실 나는 욕일까 싶긴 했어 무슨 욕이 돼요? 쥐지샘으로 쥐지샘? 아! 취소! 강본은 용괴요! 용괴요이니까 다 뒤져 내 이름 쓰고야 된다네 다 취소 둘로 줘 그렇지 층층거려야지 그게 제 맛이야 진짜 이거.. 그게 브리티지지 네.. 원래 컨셉 자체도 좀 악동같은 컨셉이잖아요 팀 컨셉이 그쵸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악동커녕 놀리고 싶어 그 해 놓고 싶어 놀림받아 이거 오늘 약간 선생님한테 생일선물 같은 것 같아 그 사인 스트레스를 막 놀리면서 재밌는데? 이익 다음 템 뭐가요? 원래 여기서 리치베이니나 대우선 동네 조col 아 근데 이게 미신이 너무 많이 오네요 방금도 제가 와드박으로 봤잖아요 갱이 안 당하려고 계속 여기서 대기해서 핑계지만 대하도 못하지만 신한템이 미안하네요 어? 미신도? 탑 커버가 줘야 돼요 발차기 할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어 여기있다 어 저 이상해 있어요 손에 해골자구인이 있어 미드 커버해야 되는데 둘 달 해골? 둘 달 해골? 둘 달 해골? 무시색깐건가요? 아니요 그냥 날린거에요 연호색깐 원래 연호가야 준비해서 투표요? 아니 진짜 꿀템이에요 이게 은근 사기템이에요 원래 가신다는거에요? 이거요? 옆에 있는 만화가 너무 딸려요 이게 투표와서 그리고 이게 후반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스펙을 쌓으면 음 후반템이에요 후반템 리치비인에 이런거 늦어지지 않나요? 네 늦어져요 700은 늦어질 수 밖에 없어요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다 진짜 다른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쓸테니까요 사실 훈 선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웨이 그 미사 선수가 투표가 잘하잖아요 그 선수도 항상 만화가 안 부족한거 같다고 본인은 엄청 못자야돼요 아 완전 완전 당겨요 본인은 엄청 못자야돼요 블리시야 당겨줘야돼요 오 잘못당겨왔는데 꽝이야 이거 꽝이야 당겼더니 아 아이 아이